어.. 네.. 어.. 제발.. 제발이 147명이네요 이 노래 어떤 노래예요? 제가 콘서트 때 불렀던 노래예요 어.. 제발이.. 그.. 들국가 버전이 있고 이소라씨 버전이 있고 네 이소라 선배님 버전 아.. 조금만 좀.. 아.. 그.. 이소라 선배님 노래의 김범수 선배님이 불렀던? 네 불렀던 버전으로 네.. 한 소절.. 네.. 네.. 짧게 한 번만 어.. 네.. 아.. 아니에요.. 정해요 그건 끝사랑 네.. 맞아요 어.. 나 진짜.. 정신이 나갔나봐요 이야.. 끝사랑이라도 해 그냥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돼 멀어지지마 더 가까이 제발 이야.. 잘한다! 아 뭐야 잘한다! 아 진짜.. 잘하네.. 이 층이 잘하네.. 이야.. 빨리 솔로 음원이 기다려지네요 아니 이렇게 날씬한데 소리가 어디서 그렇게 크게 나와요? 잘하네.. 어.. 날씨.. 어.. 그러게요 어.. 참 잘한다